원타자이오사무우의 직소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압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갈기갈기 찢겨 발겨서 죽여주세요. 그 사람은 제 스승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랑 동갑입니다. 33입니다. 저는 그 사람보다 겨우 두 달 늦게 태어났을 뿐입니다. 대단한 차이가 있을 특이 없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리 없지. 그런데도 나는 여태껏 그 사람에게 얼마나 혹사당해왔는지 얼마나 조롱당해왔는지. 아 이젠 지겨워.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어. 화날 때 화를 내지 못한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없지. 제가 지금까지 이 사람을 얼마나 남몰래 감싸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 자신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알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심술사납게 깔보는 거라고. 그 사람은 오만해. 나한테 큰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분한 거야. 그 사람은 바보처럼 자부심이 강해. 나 따위한테 신세 재고 있다는 게 무슨 굉장한 약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든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남한테 보이고 싶은 거야. 웃기는 얘기지. 세상이란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누군가에게는 어쩔 수 없이 굽실굽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고. 한 발짝 한 발짝 남을 집값고 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고.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내가 보기엔 풍력이야. 제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저 무능하고 바보천치 같은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의 들판에서 객사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쇠에게는 둥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자식에게는 잠잘 곳이 없다. 그래 그래 바보 그거라고. 바로. 정확하게 자백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야구부 요한 안드레 도마 백치 떼거리들은 그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등골에 소름이 돋을 것 같은 사탕발림이나 하고 천국이니 뭐냐는 틈이 없는 얘기를 믿고 열광하기나 했지. 그 천국이라는 게 가까워지면 그 사람들 모두 총리 부총리라도 될 작정인가. 바보 같은 녀석들. 그날 그날의 빵도 못 구해서 내가 말해 주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었을 게 뻔한데. 나는 그 사람을 설교하게 해놓고는 군중한테서 설그머니 연보를 우려내고 마을의 돈 품께나 있는 집에서 곡물을 징수하기도 하고 잠자리에서부터 나날에 입을거리 먹을거리 마련까지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돌봐 주었는데도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바보 같은 제자들까지도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말 한마디 안 해. 고맙다고 하기는 커녕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남몰래 나날이 고생하는 걸 모른 척하면서 언제나 군수에도 안 맞는 사치스러운 얘기만 하고 빵 다섯 족 생선 두 마리밖에 없을 때 조차도 눈앞에 있는 대군중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워라 따위의 억지 소리를 해서 나는 뒤에서 정말이지 힘들게 이리저리 변통해서 간신히 그 명령한 음식을 그룩저룩 사모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그 사람의 기적을 거들어왔고 위태위태한 마술의 조수노릇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해왔단 말입니다. 나는 이래비도 결코 쩨쩨한 사나이가 아니야. 외래의 여간 취미가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분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어린아이처럼 욕심이 없어서 내가 나날의 빵을 손에 넣기 위해서 부지런히 모아둔 돈을 금방 한 품도 남김없이 쓸 데 없는데 쓰게 만들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저는 원래 제한장사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영적인 사람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고생고생해서 모아놓은 잔돈푼을 아무리 어리석게 낭비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쯤은 저한테 다정한 말씀 한마디쯤 해주셔도 될 텐데 그분은 언제나 저한테 냉랭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봄 해변을 슬슬 거닐면서 문득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자네한테는 늘 신세만 지는군. 자네의 쓸쓸함은 알고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항상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쓸쓸할 때 쓸쓸한 얼굴을 하는 것은 위선자가 하는 짓일세. 쓸쓸하다는 것을 남이 알아줬으면 하고 일부러 표정을 꾸미는 것일 뿐이야. 진실로 신을 믿는다면 자네는 쓸쓸할 때도 내시가지 말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미소 짓도록 하게. 이해 못하겠나? 쓸쓸한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딘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계시는 자네의 진정한 아버지가 알아주신다면 되는 것 아니겠나? 그렇지 않은가? 쓸쓸하면 누구한테나 있는 거라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왠지 소리내어 울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저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알아주지 않아도 또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만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들은 그저 당신을 따라다니면 무슨 수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만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봤자 아무런 득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저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저도 따라 죽을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저에게는 언제나 혼자 남몰래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저 시시 끌렁한 제자 모두하고 헤어지시고 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가르침이니 무언니 설교하는 일도 그만두시고 점잖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어머님이신 마리아님과 저하고 우리 셋이서만 조용한 일생을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저의 마을에 저의 작은 집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나이든 부모님도 계십니다. 꽤 넓은 복숭아밭도 있습니다. 지금쯤은 복숭아꽃이 피어서 아름다울 겁니다. 거기서라면 평생을 안락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곁에서 시중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인을 얻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희미하게 웃으시고 베드로와 시모는 어부지 아름다운 복숭아밭도 없어 야고부와 요한도 가난한 어부라네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평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토지라곤 아무데도 없지라고 낮게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시고는 또다시 해변을 조용하게 걸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건 그 후에건 그분하고 차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한 번뿐이었고 그 뒤로는 결코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어 그분이 죽는다면 나도 함께 죽을 테다 그 사람은 누구의 것도 아니야 내 거야 그 사람을 남의 손에 넘기느니 차라리 그 전에 내가 죽여버리겠어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태어난 고향을 버리고 나는 오늘까지 그분만을 쫓아당했어 나는 천국을 믿지 않아 하나님도 믿지 않아 그분의 부활도 믿지 않아 그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겠어 바보같은 제자들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님이라고 믿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무언가를 그 사람한테서 듣거나 한심스럽게도 환호작약하고 있어 그들이 이제 곧 실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임 받으리라고 그분은 약속하셨지만 세상이란 게 어디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말하는 것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엉터리야 나는 하나도 믿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만은 믿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은 이 세상에 없어 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어 그뿐이라고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아 그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천국이 가까워지면 멋들어지게 총리나 부총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치사한 마음도 없어 나는 다만 그 사람을 떠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단지 그분 곁에 있으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설교 따위만 그만두고 나하고 단둘이서 평생 오래오래 살았으면 싶은 거야 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지금 현재의 이 현시의 기쁨만을 믿어 다음 세상의 심판 따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그분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나의 이 순수한 사랑을 왜 받아주시지 않는 걸까 아 그 사람을 죽여주세요 나리 저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압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멸시하고 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움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제자들에게 빵을 마련해 주었고 나날의 기갈에서 구해 주었는데 왜 그토록 저를 경멸하는 걸까요 들어보세요 여세전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베다니어의 시몬네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그 마을에 사는 마르다니언의 여동생 마리아가 향류를 가득 채운 석고 항아리를 들고 향년이 벌어지고 있는 방으로 살그머니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그 기름을 그분 머리에 쫙 부어서 발까지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도 그 무리함을 사죄하기는 그냥 침착하게 쭈거리고 앉아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젖은 양쪽 발을 정중하게 닦아드리는 거였습니다 향류 냄새가 온 방에 가득 차면서 정말이지 괴상한 광경이 벌어졌기에 저는 공연이 화가 나서 무리한 짓을 하지 마라 하고 그 여동생 년한테 소리쳤지요 이봐 이렇게 옷이 젖으셨잖아 게다가 이렇게 비싼 기름을 쏟아붓더니 아깝지도 않아 넌 얼마나 바보 같은 년이냐 이 정도 기름이면 300데나리온은 충분히 나가겠다 이 기름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 곤란하자는가 라고 실컷 야단쳐졌지요 그러자 그분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는 이 여인을 나무라 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내게 대단히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베푸는 일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과장된 연극 일인이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들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에 또 그분의 눈동자의 일찍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것이 느껴져서 저는 순간 당혹했고 그분의 살짝 붉어진 볼과 촉촉하게 눈물이 고인 눈동자를 곰곰이 다시 보다가 문득 마음에 지피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 재수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원통합니다 그분이 이런 가난한 농사꾼 여자한테 사랑은 아니겠지만 설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그렇지만 위험해 그 비슷한 묘한 감정을 품고 계신 건 아닐까 저 정도 되시는 분이 저런 무식한 촌년 따위한테 조금이라도 특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 무슨 추태람 돌이킬 수 없는 대춤은 저는 남의 치욕이 될 만한 감정을 냄새 맡는 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은 그것을 천한 후각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합니다만 한 번 힐끗 쳐다보기만 해도 남의 약점을 역락없이 간파해버리는 예민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희미하게라도 그 무식한 촌년한테 특별한 감정을 느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 눈은 틀림없거든? 분명히 그래 아 참을 수 없어 용서 못해 저는 그분도 이 지경이라면 이젠 다 걸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퇴의 극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이때까지 아무리 여자들이 사모해도 늘 아름다웠고 물처럼 고요해서 티끌만큼도 흐트러지는 일이 없었지 이제는 다 된 거야 질질치 못하기는 그야 그 사람은 아직 젊으니까 그건 무리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나도 동갑이라고 게다가 그 사람보다 두 달 늦게 태어났고 젊다는 데는 차이가 없지 않은가 그래도 나는 참고 있어 그분 한 분한테만 온 마음을 바치고 지금껏 어떤 여자한테도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었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언니인 마르다가 뼈대가리가 굵고 소처럼 몸집도 큰데다 성격도 거칠고 우당탕거리며 부지런히 일하는 것만이 능사인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촌년인데 비해 뼈도 가늘고 피부도 투명하게 맑고 손발은 포동포동하며 자그마하고 호수처럼 맑고 깊은 큰 눈은 언제나 꿈꾸도 황홀한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 마을에서도 어떻게 저런 아이가 태어났는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기품이 있는 촌녀입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었죠 시내에 나가면 하얀 비단 같은 것이라도 슬그머니 사다 줄까 하고 아 이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저는 분한 겁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싶을 만큼 원통한 겁니다 그 사람이 젊다면 나도 젊어 저는 재능도 있고 집도 밭도 있는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을 위해 저의 특권을 전부 버렸습니다 속은 거야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나리 그 사람이 내 여자를 뺏어갔어요 아니 그게 아니지 그 여자가 나한테서 그분을 뺏어간 거야 아니 그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천박한 일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응급결에 추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한 겁니다 가슴을 쥐어 뜯고 싶을 만큼 분한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질투라는 것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악덕인가 내가 이렇게 목숨을 버릴 각오로 그분을 우려러 보고 지금껏 복종해 왔는데 나한테는 한마디 다정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천한 촌년을 볼을 불키면서까지 감싸주시다니 아 역시 그 사람은 칠칠치 못해 쇠약해져서 제 정신이 아닌 거야 이제 그 사람한테는 가망이 없어 범부 보통 사람이야 죽는다 해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자 저는 불현듯 끔찍한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악마한테 홀린 건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래로 그분을 차라리 내 손으로 죽여드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살해당할 것이 틀림없는 분이야 또 그분도 무리하게 자신을 죽이게끔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이따금씩 보였었던 겁니다 내 손으로 죽이겠다 남의 손에 죽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나리 울다니 부끄럽습니다 네 이제는 울지 않겠습니다 네네 침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 저희는 드디어 동경하던 도시 예루살림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그분 뒤를 쫓아왔고 이었고 예루살렘 성진이 가까워졌을 때 그분은 한 마리 늙어 빠진 당나귀를 길거리에서 발견하시고는 미소를 띄고 거기에 올라타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 말아 봐라 너희의 왕은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느니라 라고 이것이야말로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제자들에게 환한 얼굴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은 왠지 우울했습니다 그 얼마나 철양한 모습이든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6월절 축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이런 게 저 다윗의 자손의 모습 다윗의 자손의 모습이었던가 그분이 일생동안 염원하던 그 경사스러운 모습이 이 늙어 빠진 당나귀에 걸터 앉아 터벅터벅 나아가는 초라한 풍경이었던가 저는 이제 연민밖에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실로 비참한 우스꽝스러운 희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 이제 이 사람도 내리막길이구나 하루를 더 살면 더 산만큼 천박한 추태를 보이게 될 뿐이다 꽃은 시들기 전까지가 꽃인 것이다 아름다울 때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 것은 나야 남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상관없어 하루라도 빨리 저분을 죽여드리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저는 이 괴로운 결심을 점점 더 굳혔던 것입니다 군중은 매 순간마다 그 수가 늘어나 그분이 지나가시는 거리거리에 빨강 파랑 노랑 등 입고 있는 색색까지 옷을 벗어서 깔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가시는 길에 깔면서 환호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서가고 뒤에서 쫓아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따라 붙다가 끝내는 큰 파도처럼 당나귀와 그분을 흔들고 흔들며 따위에서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양할지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저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라고 열광하며 저마다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돌로매 그 외의 모든 제자들은 바보 같은 녀석들 이미 천국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개성장군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며 환희에 차서 서로 안고 눈물져던 입맞춤을 교환했고 원고집 베드로 같은 자는 요한을 끌어안고 엉엉 큰 소리로 기쁨의 울음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저조차도 이 제자들과 함께 모든 환란을 무릅쓰고 포교해왔던 인구와 공궁이 나날이 생각나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 당나귀에서 내리시고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새끼줄을 주우시더니 그것을 휘둘러서 성전 경내에 있는 환전하는 자의 가판과 비둘기를 파는 자의 의자 따위를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또 매물로 나와있던 소 양들도 그 새끼줄 회철로 전부 성전에서 내줬고는 경내에 있는 수많은 향인들을 향해 너희들 전부 여기서 썩 나가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라고 쇠된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저 온화한 분이 이런 술주증병이 같은 시시한 난동을 부리다니 아무래도 약간 돌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그분에게 묻자 그분은 순응을 헐떡이면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성전을 부숴버려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셔서 아무리 우직한 제자들이지만 너무 분별없는 그 말씀을 참아 쫓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필경 그분의 어린애 같은 허세임이 틀림없다 그분은 신앙인지 무언지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없다는 기계를 안는 것은 없다는 기계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끼줄 회초를 휘둘러서 무력한 장사치를 쫓아내더니 참 얼마나 시답자는 허세인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반항이라는 게 기껏해야 그런 겁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걷어는 일 정도입니까? 라고 나는 연민의 미소를 띄고 물어보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틀린 겁니다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자중자애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그 점 슬슬 깨닫기 시작해서 허점이 너무 드러나기 전에 일부러 제사장이 자신을 체포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지가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자 확실하게 그분을 단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젠채하는 도련님을 지금까지 왜골스로 사랑해온 저 자신의 어리석음도 쉽게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었고 그분은 성전에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지독하고 오만하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폭언을 마구잡이로 떠들어 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출애하다고까지 느꼈습니다 죽고 싶어 조미수시는가 보군 재앙이 있을지니 위선자 바리세인들이여 그대들은 술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나니 재앙이 있을지니 위선자 바리세인들이여 그대들은 하얗게 회칠한 무덤 갔나니 외관은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은 죽은 자의 뼈와 각가지 온물로 차 있나니 그와 함께 너희도 외관은 올발라 보일지언정 안은 위선과 불법으로 차 있나니 뱀이여 살무사이 후예여 너희가 어떻게 개했나 이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언자들을 죽이고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병아리를 쟤 날개 밑에 모으듯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인고 그러나 너희들은 원치 아니하였나니 바보같은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 말투를 흉내내는 것조차도 그림칙합니다 큰일날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미친 것입니다 또 그 밖에도 기근이 있을 것이라느니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느니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다른 빛을 바라지 않게 되고 지상에 가득 찬 사람들의 시체 주위에 그것을 쪼는 독수리가 모여든다느니 사람들은 그때 통곡하고 이를 갈 것이라느니 정말 이제 당치도 않은 폭언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분별한 얘기를 하는지 우쭐거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바보인 거야 분수도 모르고 참 잘났다 이제 저분은 죄를 피할 수 없어 틀림없이 십자가 그렇게 결정될 거야 제사장과 장노들이 대사제 가야반의 앞마당에 몰래 모여서 그분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느니 하는 얘기를 저는 어제 시내에서 행상꾼한테 들었습니다 군중 앞에서 그분을 체포하면 혹여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그분과 제자들만 있는 곳을 찾아내서 관청에 알려준 자에게는 은삼십량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지체할 때가 아니다 그분은 어차피 죽는 거다 다른 사람 손으로 하급 관리들한테 넘기는 이 내가 그 일을 하자 오늘까지 내가 그분에게 바쳐온 왜골 사랑의 마지막 도리는 이것이다 내 의무다 내가 그분을 팔아넘기겠다 괴로운 입장이지 누가 나의 일편단심에서 우러나온 이 사랑의 행동을 정당하게 이해해 주겠는가 아니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야 남한테 이해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야 그런 치사한 사랑이 아니야 나는 영원히 남의 미움을 살이다 그렇지만 이 순수한 사랑의 욕망 앞에서는 어떤 형벌도 어떤 지옥의 어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관철하겠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몰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제 13명은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식당의 어둡고 침침한 2층 방을 빌려서 축제에 만찬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아 막 만찬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분이 불쑥 일어나셔서 묵묵히 상인을 벗으시기에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건가 하고 저희들이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그분은 책상 위에 있던 물항아리를 드시더니 그 물항아리의 물을 방구석에 있는 작은 대야에 부으시고 나서 새하얀 수근을 당신 허리에 차시고 대야의 물로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씻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당황하고 쩔쩔매기만 했습니다만 저는 어쩐지 그분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쓸쓸하신 거야 극도로 마음이 약해져서 지금은 무지하고 사리에 어둡고 고로한 제자들한테라도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되신 게 틀림없어 가엾게도 저분은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신 거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에 저는 갑자기 강렬하게 오열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분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싶어졌습니다 오 불쌍한 분 당신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어 당신은 늘 다정했어 당신은 언제나 올발랐어 당신은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어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팔아넘기려고 2,3일 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을 팔다니 내가 어쩌다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관리 500명 군인 1000명이 오더라도 당신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쫓기고 계십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곧바로 여기에서 도망칩시다 베드로도 오고 야고부도 오고 요한도 와요 모두 와서 우리의 이 다정한 줄을 지키고 평생 오래오래 살아가자 라고 마음속으로부터 사랑의 말이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가슴속에서 덜 끓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일종의 숭고한 영감이 가슴속에 가득 차 뜨거운 참외의 눈물이 기분 좋게 볼을 따라 흘렀고 이었고 그분은 제 발도 조용하고 꼼꼼하게 씻어주시고 허리에 차고 계시던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셨습니다 아 그때의 감촉이라니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천국을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다음에는 빌리포의 발을 그 다음에는 안드레의 발을 씻어주시고 다음에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어리석고 우직한 자라서 의아한 마음을 숨겨두지 못하고 주여 당신은 어째서 제 발 따위를 씻으시는 겁니까? 라고 약간 불만스러운 듯이 입을 삐죽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분은 아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모르라 나중에 지피는 바가 있으리라 하고 온화하게 타이르시고 베드로의 발 깨에 쭈그리고 앉으시는 것이었습니다만 베드로는 여전히 완강하게 그것을 거절하며 아닙니다 안됩니다 제 발 따위는 영원히 씻으셔서는 안되십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라고 발을 집어넣으면서 강변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조금 목소리를 높이시고 내가 만일 너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없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무척 과감하고 강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크게 당황해서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제 발뿐 아니라 손이든 머리든 마음껏 씻어주세요 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하기에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고 다른 제자들도 살그머니 미소를 지었고 왠지 방안이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조금 웃으시고 베드로야 발만 씻으면 그것으로 너의 온 몸은 깨끗해진 것이니라 그분을 넘기려고 꾀하고 있었던 나의 암울한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졌는데 단연코 나는 변했어 나는 깨끗해졌어 내 마음은 바뀌었는데 아 저분은 그걸 모른다 그걸 몰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목까지 침이 오르는 절규를 저의 약하고 비굴한 마음이 침을 삼키듯 삼켜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말 못해 악말도 못해 그분한테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역시 나는 깨끗해지 않았는지도 몰라 라고 심약하게 긍정하는 빗뚫어진 마음의 고개를 들고 그러자 금방 그 비굴한 반성은 추악하고 시커멓게 부풀어 오르면서 나의 오장육부를 돌더니 역으로 분노의 염이 활활 불꽃을 피우면서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틀렸어 어차피 나는 틀렸어 저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나를 싫어하고 있어 팔아먹자 팔아서 저 사람을 죽이자 그리고 나도 함께 죽는 거야 라고 다시 예전의 결심이 되살아난 저는 이제 완전히 복수의 악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분은 내 마음이 두 번 세 번 뒤집혔다 바뀐 소용돌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신 듯 이었고 윗도리를 걸치고 매무새를 가다듬 다음 천천히 의자에 앉으시더니 아주 창백한 얼굴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이유를 알겠는가 너희는 나를 주라고 칭송하고 또 스승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주 너희들의 스승이나 그럼에도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의족께 서로의 발을 씻어주도록 마음쓰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수는 없을지도 모르므로 지금 이 기회에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이니라 내가 한 대로 너희도 행하도록 마음쓰라 스승은 반드시 제자보다 뛰어난 법이므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잊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무척 지친 듯한 의조로 말씀하시고 소리 없이 식사를 시작하시다 문덕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얼굴을 숙이고 신음하듯 흐느이듯 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뒤로 자빠질 만큼 놀라서 일체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분 뒤에 모여들어 제각기 주여 저를 말씀하십니까 주여 그것은 제 얘기입니까 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분은 죽은 사람처럼 힘없이 고개를 저으시더니 내가 지금 그 자에게 한 덩어리의 빵을 주리니 그 자는 무척 불행한 사나이니라 정말이지 그 자는 태어나지 않았던 편이 좋았던 거다 라고 의외로 분명한 의조로 말씀하시고 한 덩어리의 빵을 내려 팔을 쭉 뻗더니 정확하게 제 입에 딱 갖다 대었습니다 저도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피하다기보다 미웠습니다 그분의 새삼스러운 그 심술구점이 미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나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 그분의 관례였던 것입니다 불과 물처럼 영혼이 융합될 수 없는 숙명이 저와 그 녀석 사이에는 있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한테 던져주듯이 한 덩어리의 빵조각을 내 입에 쑤셔 넣고 그런 게 녀석의 분풀이었던가 하하 바보 같은 녀석 나리 녀석은 저에게 너가 할 짓을 속히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장 식당으로 달려 나와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길을 달리고 또 달려 방금 여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둘러 이처럼 아래는 것입니다 자 그분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든 마음 내키는 대로 벌을 주십시오 잡아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발가벗겨서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녀석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못된 녀석입니다 나를 여태껏 그다지도 못살게 굴더니 하하하하 빌어먹을 그분은 지금 깨델론의 시냇물 건너편 개세만의 언덕에 있습니다 이제는 저 2층 방에서의 저녁 식사도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의 언덕으로 가서 지금쯤은 틀림없이 하늘에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면 문제없이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아, 작은 새떼가 지저귀어서 시끄럽구먼 오늘 밤은 왜 이렇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여기로 달려오는 도중에 있던 숲에서도 새떼가 잭잭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밤에 지저귀는 작은 새는 드물죠 나는 어린애 같은 호기심에 그 새의 정체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춰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나뭇가지 사이를 쳐다보았죠 아, 제가 지금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나으리 준비되셨나요? 아, 즐거워 기분 좋다 오늘 밤은 저한테도 마지막 밤입니다 나으리 나으리 오늘 밤 어제부터 제가 그분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모습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 그 사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하게 서 보이겠습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 비해할 필요도 없지 나는 그 사람과 동갑내기 똑같이 뛰어난 젊은이라고 아, 새소리가 시끄러워 지겹게도 들려오네 왜 이렇게 새들이 떠들어 대는 거지? 잭잭잭잭잭 왜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 걸까요? 저런 그 돈은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저에게 은삼십량을? 아, 네 과연 하하하 아니에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두들겨 패기 전에 그 돈을 집어넣으시지요? 돈이 탐이 나서 아래로 온 게 아닙니다 집어넣으라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받겠습니다 그렇지 나는 장사꾼이었지 나는 아름답고 우아한 그분한테서 돈 때문에 늘 경멸받았지 받겠습니다 저야 뭐 천생 장사꾼이죠 전시받는 돈으로 그분에게 멋지게 복수해 주겠습니다 이런 게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복수의 수단이죠 그것 보라고 은삼십량의 녀석은 팔린다 나는 조금도 울지 않아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처음부터 티끌만큼도 사랑하지 않았어 네, 나리 저는 거짓말만 했습니다 저는 돈이 탐이 나서 그분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오, 그게 틀림없어 그분이 저에게 돈을 조금치도 벌어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오늘 밤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야 장사꾼이니까요 재빨리 배반한 거죠 돈요 재빨리 배반한 거죠 돈 이 세상은 돈이면 다지요 은삼십량 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받지요 저는 째째한 장사꾼입니다 예,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미처 말씀 못 드렸군요 제 이름은 장사꾼 유다 예, 가론 유다입니다 어 exchange ninth 음 으 으 으 으 으